안녕하세요 여섯신의 다육식물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다육식물이 성장을 시작하다보니 겨울에 없었던 하엽들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철에는 빠르게 이렇게 하엽이 지는 다육식물을 정리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통풍도 잘 되고 또 이제 새로 올라올 자구들이 있다면 또 자리를 깨끗하게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는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블루헬프 하엽 정리를 좀 하다가 이게 정말 예쁜 다육이잖아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국민 다육이고 많은 분들이 좀 키우고 있는데 블루헬프를 키울 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웃자람입니다. 아마도 블루헬프 키우시면서 아 웃자랐다 그래서 잘라줬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구요. 블루헬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이렇게 입장 끝이 굉장히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물도 잘 드는 다육이여서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블루헬프입니다. 단지 이제 웃자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웃자람은 초반에 엄청 이제 다육이가 성장을 많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품종마다 웃자람이 조금 심한 다육이가 있고 조금 덜한 다육이가 있을 뿐인데 이 블루헬프는 웃자람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우는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다육이를 키울 때 웃자람이 있다고 해서 물을 너무 적게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육이 얼굴이 굉장히 쪼그라들면서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멋스러움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흠뻑 물을 주게 되면 이제 겉에 있는 또 입장들은 짧아졌는데 또 새로 올라오는 입장들이 또 길게 올라오기도 해서 이게 조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웃자람이 있다고 해서 물을 많이 아껴 주신다기보다는 주기를 조금 더 늘려 주시는 거.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줬다면 3주에 한 번 정도로 물을 주는 기간을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물 주기를 할 때 듬뿍 주시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너무 아껴서 조금씩 조금씩 준다기보다 물을 주는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늘려 본다든지 이제 웃자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래서 블루엘프를 좀 구입을 하실 때는 조금은 다져진 그런 품종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무리하게 그냥 막 성장하는 블루엘프를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데리고 오면 안 그래도 이제 성장을 잘하는 다육이인데 이제 농장하고 집에 그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바람도 다르고 일조량도 다르고 물을 주는 방법이나 주기들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서도 이제 다육이들이 웃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웃자람은 한창 이제 성장기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블루엘프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웃자람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좀 해 주시고 뭐 2년 내지 3년 정도 이제 해만 좀 바뀌어도 웃자람이 거의 사라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면서 키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거 보세요. 지금 밑에도 굉장히 지금 하엽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떨어졌던 하엽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하엽이 빨리 지면서 목대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다육이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잘 성장하는 다육이들의 특징이 바로 웃자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은 좀 빠른데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 좀 부족하거나 물관리가 좀 잘못됐을 때 이런 웃자람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주기를 하는 주기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한번 웃자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조금 웃자람 부분들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불넬프는 잘라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 웃자란 아이들은 그 계절이 끝나면 정말 말리 잘라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줄기 하나에 얼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 군생으로 이제 잘 자라는 품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목대에서 여러 개의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목대를 잘라줬을 때 새로운 자구가 올라와서 이 잘려진 단면을 가리거나 그 보기 싫은 부분들이 가려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루헬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웃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2년 3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거 이제 블루헬프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물을 오늘 줬는데 입장이 아직 펴지지 않아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이거 블루헬프 이렇게 작은 아이를요.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막 성장기에 있는 아주 저렴한 블루헬프였어요. 천 원 주고 사왔던 닭인데 이제 집에 오니까 웃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여기를 잘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아 뭐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웃자람이 좀 있으면 어떠냐 그냥 조금 미워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적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늘었어요. 이제 웃자람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키가 이거 한 반절 정도 밖에 안 됐던 블루헬프인데 이제 성장을 하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키가 컸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웃자람이 이제 많았었어 가지고 가느다랬던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에 데리고 왔었던 이런 굵은 목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굵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습만 돼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렇게 목대는 좀 살짝 굵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웃자란 시기를 조금만 잘 넘겨주시고 그 이후에 더 많이 웃자라지만 않도록 일조량을 좀 신경 써주시고 물관리 신경 써주시고 물 주고 나서는 빠르게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통풍, 통풍에만 좀 잘 신경 써주셔도 가느다란 그 부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의 굵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웃자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헬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목대 하나에서 얼굴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뭐 중간에서 자구들이 올라오는 시도들이 좀 있었지만 이게 잘 자라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블루헬프는 좀 목질화가 빨리 되는 편이어서 자구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목대 자체가. 그래서 그냥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분갈이 할 때 이 한 몸짜리 블루헬프하고 같이 합식해가지고 섞어서 같이 넣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목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합쳐져 있어도 건강하게 그 키 높이도 맞춰서 키울 수가 있고 작은 이렇게 블루헬프들 웃자랐다고 해서 잘라주시면 오히려 정말 보기 싫게 되어서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웃자람이 있는 다육이들은 무조건 적심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가 조금 웃자람이 있다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한번 그대로 놔둬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되도록 적심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목대를 잘랐을 때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여러 개가 올라올 수 있는 품종들은 괜찮습니다. 뭐 루비틴트랄지 수빙이랄지 이런 아이들은 염자도 그렇고요. 잘라주면 보통 자구들이 2개에서 3개 정도 올라오는 다육이들은 괜찮지만 블루헬프는 그런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혹시라도 웃자람이 있었던 블루헬프가 있다면 족심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더 잘 키워주시면 아주 멋진 목대가 만들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그래도 2주에 한번은 듬뿍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웃자람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주량이 좀 좋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 특별히 또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블루헬프니까 이제 초봄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또 이제 일교차도 벌어지고 이제 또 햇살도 좋을 때잖아요. 아주아주 또 예쁘게 또 물드는 모습 볼 수가 있으니까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루헬프였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